2차 Rank 3차 Rank 3차 Rank 산후 한시간 동안 킬리기를 мол이고 위키딱 100개? 이따가 가면 지금 하면 안 돼요? 목표를 얼만큼 잡을까? 20km 되지 않을까? 마이너스 한 두 번 먹어도 저도? 2,000개 준비해두세요. 아 깜짝이야. 와 비행기 같이 왔어. 내려와 내려와. 2,000개 준비해둬. 3,000개 준비해둬. 3,000개 준비해둬. 3,000개 준비해둬. 알면 됐어. 근데 사실 나 이 미션 해가지고 많이 먹은 적이 없긴 해. 진짜 항상 킬링이기도 그러면은. 입세기화의 구조가 많아야 돼. 이제 진짜 진짜 잘해야지. 이거 좀 신중하게 하는 순간 조지는 느낌. 비제이. 비제이 와이자라고? 3창 한 번 가볼 만한 것 같아. 원래 이렇게 킬링이 누르면 보통 3창 가죠. 보통 킬링이 하면 3창 당하던데. 다 비제이는 3창이지. 또 button, 이제 좀 촬영일 수 생선해. 또 다시, 이제 좀 촬영할 때, 자, 조금 누군가 두고 일어나서, 더 비제여. 돈을 더 얻을 수 있어. 이제 창의 날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. 왜 백토로 붙어야겠다 아프겠는걸? 굿 와 3개 이렇게 쉽게 해주는 걔는 Y자 가가지고 마이너스 몇 개를 하는구나 좋아 양수로 올라갔다 이제 입하는 치킨까지 가가지고 플러스 5까지 먹는거야 존버 없으면 내가 이기지 존줄게 없는게 아쉬운데 발소리가 하나 더 나 으흐어 파밍하는 소리들려 하! 파밍하는 소리들려 가루도 돌 쟤 주마동 스치지 않았을까? 쟤도 원래 안걸린건데 뭔 말인지 알지? 아 잠깐만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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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버틴 그거 뭐 시체 먹으려고 문 닫았는데 마치 BJ라면 이걸 기다린거지 야 이렇게 조례 많이 하면 너도라도 묻어줄 줄 알았는데 작전 실패다 지금부터 집중한다 나 두 명 다 먹은 줄 계단 왜 다시 나오는거지 왜 다시 나오는거지 아프겠다 아 있네 창고에 아 깜짝이야 아 얘 어디쯤에 있지 않을거 같아 얘가 안쏘서 놀랬어 있으면 먼저 쏘겠다 싶었는데 나이스 무룩한 짓 나가려면 파밍을 좀 하고 나가야되는데 나가려면 파밍을 좀 하고 나가야되는데 1단계 2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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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DBS여서 개쫄랬다 킬 로고가 안땅지 2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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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계 2단계 2단계 얘가 배율 있겠다 그치 뒤에 많이 털고 온 것 같은데 뒤집 다 털고 온 거 아냐? 아 이 배율... 엄마 꼽다 났겠네 너클리 계속 이렇게 붙자마자 저게 맞냐? 나보다 엄청 못하는 애 찾다 차가 굴러서 내려오네 저렇게 차 굴리면 안 돼 물개발 이거 물개발 너무 시간 너무 끌리겠는데? 근데 약간은 풀리는 판이 있고 안 풀리는 판이 있는데? 아 까비 한 판만 더 조라 했으면 교란꾼리도 묻어가지고 같이 묻어버릴 수 있었네 온이 좋았다 아닌가? SR 한 발 더 난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 안 풀리면 안 풀린다 나 한마디 슈아 드디어 슈아 구상 다 챙겨가자 그냥 해안가로 가면 돌에서 보이니까 뭔 말인지 알지? 위에서 보이니까 해안가로 가야되는데 이제 건너는 다 와야되니까 물개다 제또나 바뀐다 물개 있었어 물개 엄마야 쏘지말지? 어디 뒤나 보지? 양룡이 돌아가냐? 쿠페 타는거 어때? 여기 뛰어올라갈 자신이 없는걸 바퀴가 양룡이 꽝 박아버릴까? 양룡이 내리면 달 버릇하는거지 아 미안 발사했습니다 은폐 어 쟤 죽인거같은데 어 여기도 있다 아 다행이다 양룡이 비켜줬어 나 이 자리에 먹고싶었거든 아 양룡 쏠수가 없어 총알이 없어가지고 아 다시 오지마 오지마 오히려 쏜아 어? 죽었다. 너 왜 그런 죽음이야? 아니 경복이야. 나이스 지지. 아 나이스. 이렇게 되면 5킬을 더 한다고? 대박. 와 고맙습니다. 아이고. 고맙습니다 너클링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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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